안녕하세요. 윤희이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안되네요. sentence completions, 생컴 2000제 157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제 3-25죠. 800번 문제네요. 별표 하나 좋네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별표 안 줘도 되는데 1960년대 전에는 African-American은 그냥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흑인을. 미국의 흑인 만화가들은 애써 이랬다. 대부분 without mainstream. 주류 세력의 인정을 못 받고 이런 거죠. 이게 흑인 내용이죠. 이렇게 컴마 찍고 위드 구문이 있어요. their work. 그들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흑인 잡지라든가 저널이라든가 신문들에게만 어떻게 됐겠다. 이런 거죠. 첫 봐도 A번이네요. confined. 한정 제한되었다. 이런 거죠. 컴은 함께 이 흑인에는 우리가 영화 같은 거에서 끝났을 때 흑인에 그러죠. 이것도 끝부분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둘레가 쫙 막혀 있는 거죠. 끝에가. 그건 제한이 되는 거죠. 둘레가 막혀 있는 거는. 여기에 한정되었다는 거죠. 얘가 이걸 의식하지 못했다는 건 무관하다. 여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얘네들 작품이 얘네들한테 경멸당할 수는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내려가 보지요. 내려가 보면은 문법 구조. 위드 구문으로 위드 구문에서 위드 빠진 거. 이거 아주 흔한 거죠. 굳이 뭐 관계절로 하려면 whose work was confined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위드 구문으로 쓰는 거죠. 짧으니까 위드 구문이. 이해되지겠죠. 저 메인스트림 뭐 뻔한 얘기예요. confined. 한정된 제한이죠. fine의 끝부분이 끝부분이 함께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제한된 거죠. 그 다음에 801번. 아이고 801번. 별표 하나 줬네요. the school principal. 교장은 considered. 학생들의 행동을 소울. reprehensible. 이거 꽤 심한 거죠. 머리를 확 잡아요. 프리핸드가 파악하다. 확 잡는 거예요. 시즈 하는 거. 시즈보다는 이건 그레즈비예요. 그레즈비. 확 잡는 거예요. 꽤 심한 거. 뒷머리를 확 잡을 정도로. so reprehensible. 그래서 그는 결과적이잖아요. 그 뒤에는 so that 구문이니까. 그래서 damn. 행동들이죠. 행동들을 뭐 하다고. 나쁜 쪽으로 가야죠. 나쁜 거. 그래서 또 어떤 변명도 받아들일 거부했다. a번이 답이죠. indefensible이죠. 방어가 안 돼. 꽤 심한 거니까. 방어가 안 돼. b번은 sub. 랩터. surreptitious 그러는데. 이 단어는 so는 서브예요. 알자 때문에 자음 접변된 거고. 서브고요. 그 다음에 결합형이 되자면 랩이 됐는데. 원래는 라페레예요. 라페레. 잡다예요. 아래에서 탁 잡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 거. 그러면 라페레는 강간도 라페레에서 온 거죠. 꽉 잡아야 강간을 할 거 아니에요. 레이프도 거기서 온 단어인데. 아무튼 surreptitious 은밀한 거고요. fatigue는 피곤한 거니까. 피곤하게 할 수 없는. 이 comprehensive는 아까 나온 거나 똑같죠. freehand. 꽤 심한 거는 머리채를 잡는 거고. 이거는 함께 전반적으로 확 잡는 거죠. 파악하는 거고. 또 전반적으로 다 넣었어요. 잡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이가 되는 거죠. corrective는 시정하는 거 아실 거고. so that 꿈은 너무나 꽤 심해서. reprehend. 뒤로. 프리핸데레가 잡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꽤 심한 뜻이 되는 거죠. prehensible는. 자. indipotigable. 끈기 있는. surreptitious 아까 했죠. 여기 뭐. 발음이 조금. i자가 하나. surreptitious죠. surreptitious. 뭐. surreptitious 뭐. 이렇게 해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닌데. surre는 아래고. 아래니까 은밀한 거고. 라페레에서 온 거에요. 라페레. 레이프에서 마찬가지라고 했죠. 자. 조금 어렵죠. 뭐라. 별표 좋나요. 하나 좋네요. 그 다음. 802번 해보죠. mrs. 대처. 대처 부인이죠. 수수 대처 수상이죠. better eye for weakness. 취약한 거에 대한 보는 눈이 있었다. 동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장점보다는 단점이나. 단점. weakness and 비슷한 거 나와야 되겠죠. 책임 아니고. 포유블. 이건 약점인 거죠. 여러분. feeble 아시죠. feeble이나. merit. 장점. 탈런트. 재능. attraction. 여기 weakness 하고 될 수 있는 건 비번이죠. 비교 대조이고 등이 유사이다. 이런 거죠. 비교. 비교를 통해서 대조를 했고. end를 통해서 등이 유사하라 형이 나온 거죠. 이해되시겠죠. 포유블. 이거는 뭐. feeble.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펜싱에서 장점을 폴트라 그러죠. 앞에 손잡이 부분. 근처에 있는 걸 폴트라 그러고. 중간에서 넘어가는 부분을. 잘못하면 부러지는 거죠. 근데 이건 feeble에서 온 단어예요. 그냥 feeble로 같이 생각하면 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 803번이죠. 별표 두 개 줬네요. 별표 두 개 줬는데. 또 찍기 한번 해볼까요. aspiring. machine. must가 돈이니까 용병. 충동. persist. 지속적인 거죠. humble. 겸손한. 와. 답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봐가지고는 뭐. 임파셜. 공평한. 뭐 이런 건데. 더 문제할 수가 없어요. 거기 읽어봐야죠. to. anomalous. regarding her character. 그녀의 성격에 관한 두 개의 비정상한 게 드러나 보인다. she is. 틀림없이 뭐뭐 하면서 또 뭐뭐 하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ambition. 앰비. 우리가 보면 누가 뭐 mbc라고 그러다. 보이스비 앰비셔스. mbc가 돼야 된다고 하는 농담도 하고 막 그랬는데. mb는 어라운드고요. 여기 it 있죠. it. it가 우리. exit이라고 있죠. exit. 바깥쪽으로 이레. 가다예요. ire. 우리가 이걸 뭐 이레. 그러면은 ir. ire. 이게 기본형이잖아요. 라틴어의 기본형. 그게 이제 3인칭이 되면 ost. 그러면 그가 나간다 그러면 exit 그러잖아요. 이 exit. ost.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는 전부 t자로 바뀌는. o와 s와 t죠.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exit, exit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바깥으로 가다의 뜻이에요. 이래서 이게 없어지면서 t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야망함은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이런 거 몰랐죠. 둘러서 국회의원이라도 될 야망이 있으면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가면 돌아가면서 표를 막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표를 구해야 야망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돼요. bursting with. 이것도 좀 어렵죠. 이게 터질 듯한 거죠. 야망이 되게 대조되는 거예요. 예트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야망이 있는 거하고 앞에 대조적인 게 나와야 돼요. 어스파이 열망하는 건 대조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게 용병의 용병과 저거하고 뭔 상관이겠어요. 충동적이다. 비슷한 느낌 같죠. 이건 아니고. 지속적이다. 끈기가 있다. 이것도 야망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이거 앞에 것만 봐도 다 아니에요. 뭐가? 험불이 그냥 생각이 나죠. 겸손하지만 그래도 야망은 있다. But she is truly. 리시프로컬이라는 것은 이 리는 거꾸로 뒤로 가는 거고 프로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씨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호적인 거죠. 한 놈이 뒤로 물러나면 앞으로 나가는 거. 그런 거죠. 한 놈이 앞으로 나가면 한 놈이 뒤로 물러나는 거. 그게 상호적인 거예요. 더워서 with whom is he work.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상호적인 내가 따뜻함을 줬는데 상대방은 차가워. 그런 것을 상호적인 따뜻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공감하고 동정적인 거죠. 같은 패션이니까 열정이 같은 거니까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공감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but 받지 못한다죠. 이거를 좀 찾아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척 봐도 앞에 게 humble하고 뭐만 아신다면 여러분이 ambition의 뜻만 아시면 이건 2번이 답이다. 그래서 별표 3개는 안 주고 별표 한 2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이해되시겠죠? yet가 이렇게 쓰인 거 but가 쓰인 거 이런 거 풀어내 줘야 되겠죠. 자 또 내려가 보지요. 내려가 보면은 별표 2개 줬는데 뭐 콜론이 구체적 진술을 하는 거고 unfailing이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기대가 실패 안 하는 거. burst, ambition 적어놨죠. 아까 mb가 around고요. it는 e에서 온 거고 고우고요. exit도 e, it가 거기서 온 거죠. 제가 이거 설명을 조금 전에 자세히 했었죠. 그래서 야망이 있으면 야망이 있으면 국회의원이라도 되려면 돌아다니며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리시프로컬. 상호적인 보답하는 거는데 린은 디루고요. 프로는 앞으로예요. 근데 아무튼 중간에 c가 왜 들어갔을까? 무시하고 후퇴하면 전진, 전진하면 후퇴. 서로 주면 받고, 바꿔주고 그런 거. 이거죠. 그게. 이 복, 그런 소리를 끌어내는 거죠. 웜스, 머신, 머스가 돈이었고요. 쭉 넘어갑니다. 험불. 다 아시죠? 겸손한. 하여, 아무튼 뭐 조금 착지기로 보면 2번 답이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답 같으냐? 딱 이렇게 보면 비번이 좀 많이 답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잘 안 돼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넣어서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앰비션만 그런데 버스팅 위드도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이게 뭐 터질 듯하다. 이런 게 느낌이 가득 찬 야망으로 가득 찬 야망이 터질 듯하다. 이게 좀 알기가 어려워서 별표 2개 줬어요.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804번 이것도 뭐 별표 2개 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찍기로 해보니까 precede 앞서 같다는 거고 인컴퍼레이트는 몸에다가 병합시켰다가 병합시켰다가 몸으로 받아들였다가 몸으로 안으로 몸으로 몸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트라스앤드 초월하다 모방하다 닮았다. 과연 답이 안 나와요. 뭐 아트가 과학을 앞섰다. 사실 과학보다는 원래 예술이 더 앞선 것 같긴 한데 인컴퍼레이트 받아들인다 이것도 그럴듯한데 트라스앤드 초월하다 야 예술이 과학을 초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이미테이트 모방한다 예술은 과학을 모방한다 그것도 좀 그럴듯해 뭐 전혀 아니라고 할 수도 예술은 과학을 닮았다 이건 좀 뭐 어떻게 닮았다고 얘기하기 좀 그런 것 같고요. 답이 해결이 안 돼요. 더 읽어봐야 돼요. 데다스나니 의미하진 않는다 예술가들이 also be a scientist 과학자 이어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과학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artist uses the fruits of science 과학의 과실을 이용한다 이용한다 여러분이 우리 이런 거는 많이 있어요. 지아리는 이런 논리가 많아요. 이용하되 이해는 못해도 된다 이해는 못해도 이용만 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백남준이 뭐 예술가죠. 근데 과학의 산물을 이용하는 거죠. but did not the theories of from each day 여러분이 이러고 보면 from each day 드라이브가 나서 데이가 뭘까 잘 모르면 힘든 거예요. 풀출을 받는 거예요. 과실이 약이 된 이론이죠. 그 과실을 얻게 된 이론이죠. 과실이 나온 이론이니까 과실을 얻게 된 이론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과실을 얻게 된 이론을 뭐 할 필요는 없다 예상하다 좀 버리다 이건 좀 아니고 refudate 이것도 뭐 이것도 버리다 이 뜻이에요. 아내를 처자식을 버리다 뭐하다 경쟁하다 이건 아니고요. 척 봐도 언더스탠드가 그랄듯 하지요. 이해는 안 해도 된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용만 하면 됐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언더스탠드만 보고도 답이 되기는 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지하리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이용하다 이해하다 이런 논리 precede 앞장서서 가는 거 비포구 캐데레가 가다 이 뜻이고 인컴폴레이트가 받아들이는 거에요. 몸이 몸이니까 몸속으로 넣는 거에요. 과학은 몸속으로 넣는다 뭐를 아트는 과학을 몸속으로 넣는다 그런 거죠. 트랜센트 초월하다 뭐 리퓨리에이트가 나오고 있네요. 넘어가죠. 그 다음 805번 이거 마지막 문제인가요? 805번 마지막 문제네요. 단어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준거에요. 싹 보게 되면 제일 어려운 단어 C번 C번 딱 고르는 거에요. 그러면 딱 맞는 거에요. 그래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까지는 몰라도 미국에서 좀 잘한 애들 좀 아는데 이런 거 그거 찍으라 그러면 그냥 C번 갔다고 찍어요. 근데 뭔 뜻이냐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데 토니는 피곤해요. 룸메이트의 뭐 때문에 아우 사소한 거죠. 전에 뿌띠 뿌띠 브로로 뿌띠 브로조 라고 그랬죠. 뿌띠 작다는 뜻이에요. 이건 쿼터 쿼터는 아닐 거고 무슨 쿼터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쿼티는 이콜이에요. 이콜 근데 평등하지 않으면 정말 사악한 거예요. 이 단어를 보면 요즘 사이가 얼마나 사악한 사이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왜? 상인 10%가 상인 10%가 우리 거의 우리 부에 뭐 한 50% 60% 70% 80% 뭐 가진다 어쩐다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제가 수치는 계산 못하지만요. 불평등은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 사악한 것까지 아니고 사악한데 뭐 이거 졸라 사악한 건데 조그맣게 사악해 룸메이트가 사악하지 않겠어요. 퀴비 요게 답인데 밑에 있는 손 어피스먼트는 평화 진정시키는 거예요. 평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피스가 AP는 AT나 마찬가지요. ATP 쓴 단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시키는 거고요. 랄리는 이게 이제 모이는 거 다시 모이는 거 리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밑에 내려가서 All right on까지 배워야 되는데 답은 C번이에요. 자 이 퀴비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를 배우게 되면요. 퀴브은 인디이드의 뜻이에요. 그걸 포스스라고도 하는데 정말 인디이드의 뜻이에요. 빈정되면서 정말 하는 게 퀴비에요. 퀴비 그래서 퀴브은 빈정거리 정말 아유 그렇지 그렇지 뭐 그래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만만치가 않죠. 퀴비 뭐 그런 걸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오히려 좀 내려가 볼까요. 퀴더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퀴드는 라틴어에서 사실은 라틴어에서 조금 이게 조금 어려요. 키프고 이거는 퀴드잖아요. 퀴드니까 이게 달라요. 라틴어에서 퀴드는 의문사 왓에 해당이 돼요. 왓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삶이란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게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걔 뭐냐 이런 거죠. 무엇은 곧 본질이에요. 퀴드하고 퀴브은 다르다는 거죠. 퀴브은 인디드의 뜻이고 퀴드는 왓의 뜻이에요. 참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게 답이 C번인데 사소한 사소한 뭐라는 거죠. 빈정되는 거예요. 사소하게 빈정되는 게 내 사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회에 나간 것 되는 거죠. 룸메이트 싫었다. 딴 데 가서 사러 하고 나가버렸다는 거죠. 참 라틴어 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이런 건 사실 외워서 되는 건 아니고 어려워요. 이니쿠티는 이니쿠티는 심한 부정 사기라고 저는 옛날에 외웠어요. 이 단어를 근데 원래 이게 이는 라트의 뜻이고요. 에쿠우스 에쿠우스는 이게 평등이란 뜻이죠. 이게 라틴어에서 이니쿠스였던 것이 이니쿠타스가 됐다가 불호로 갔다가 온 건데 불평등은 사악한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요즘 사회를 얘기도 했다고 그런 말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가 생겨나오니까 많이 사회보장제도도 이렇게 오면서 많이 발전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불평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그렇죠. 점점 떨어지는 거죠. 80년대 이후엔 점점 더 불평등이 심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랠리가 회복 반등한다 또는 집합 우리가 응원하는 것도 랠리라고 하죠. 리는 다시 라는 뜻이고요. 이게 불어에서 불어 발음 제가 못합니다. 이렇게 된 단어인데 이게 조인 얼라이인데 우리가 얼라이는 동맹이라 그러잖아요. 얼라이 얼라이 이거 원래 리가레에서 온 거예요. 리가레 의무적이다. 오블리거터리 그러죠. 오블리거터리 리가레가 묶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동맹이라는 게 뭐야. 묶여있는 거예요. AD는 투니까 뭐 그게 그거예요. AD LY만 갖고 하면 되는데 LY는 리가레인 거죠. 사전에 뭐 이것까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뭐 요 불어까지만 나오는 것 같고 요기 나오는데 리가레에 대한 설명은 요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 그래요. 원래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별표 하나 줬죠. 단어가 어려워서 별표 두 개 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C냐 이냐 에서 잘못 찍을 수도 있고 C번을 답으로 고르기도 어렵죠. 아이고 뭐 다 문제를 맞추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것도 제가 공부를 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